귀한 아침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고 60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의 남유다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멸망하기 15년 전쯤에 전했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시시대대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허황된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겁니다 나라가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인데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니아라는 선지자는 자신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철태로 내려주셔서 유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씀인데 유대의 왕과 귀족과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평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가슴이 무거웠고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홀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복하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강화시켜라 성을 쌓아라 전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우냐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 주리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주님께서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부르지지면 주님께서는 친히 이들에게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도 하지 않은 채 교만한 모습이 이들에게는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거짓으로 전해지고 오히려 악한 의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악하다고들 말합니다 많은 범죄가 있고 유혹들이 있고 세상 풍조가 있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리스오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돌아보면요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범죄도 있었고요 세상의 유혹도 있었고 다신주의 사상으로 수많은 것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흥을 맛보았고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맞바꾸면서 지켰던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를 보면 같은 모습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이단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타락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에는 성직자들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직자들이 처불 거두기 일수였고요 범죄가 있었고 세상의 유혹이 있었고 많은 타락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타락의 나락으로 이들은 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 초대교회와 중세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상황은 더 열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대로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의 내명과 삶 속 깊숙이 이들은 폭발적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고 사제들은 시민들이 알아들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죄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없었고 묵상할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타락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아픈 가슴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남유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어 있고 거짓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장은 여우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구절입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여우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라는 이 문장은 6번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13번이나 여우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의 개시를 말한다고 하고 예언을 말하는데 이들이 이것을 전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면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31절은 혀를 놀려 여우와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 32절은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 나오고 36절은 여우와의 말씀을 망령떼이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며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전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나라가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바벨론의 공격 속에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느 순간보다 더더욱 아픈 고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파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암흑기라고 그렇게 불리던 중세가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됐을 때 중세는 종교의 개혁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에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도시대의 기독교의 정신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바울의 시대 이후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보금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다 위대한 종교개혁, 위대한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은 모두 성경적 설교가 회복됨으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읽혀지는 순간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힘겨워서 주저앉아버린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다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은혜도 없이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불같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졌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디엘무디는 자신의 성경책에 이런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성경책 표지에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죄 속에 젖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즉시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죽은 것 같던 영혼이 회복되는 그 변화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텐스 프레스베트리안 철치에서 평생 말씀을 전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빈에 대해 말씀하면서 칼빈의 무기는 오직 성경이었다 칼빈은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 칼빈은 매일 성경으로 설교했으며 설교의 능력으로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제네바의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변화될수록 그 도시는 좌한낙스의 말처럼 사도들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무리가 되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구습에 찌들어져 있던 땅이었고 도시입니다 타락과 악행을 일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쳤을 때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온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도시가 거대한 그리스도의 무리로 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도시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문명이 발달합니다 매스컴의 발달로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은 쉬워졌는데 편해졌는데 더 아픈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변해가는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면서 경고합니다 죄된 인간에게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행복이 더해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진리도 없고 권위도 없고 자기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쾌락으로 마치 사사기 시대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주를 높여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더 많은 유혹과 타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 한 반드시 소망이 있고 회복과 부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닌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목숨조차 걸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터키의 앙카라에 단기 성교 갔을 때 기억인데 이란을 국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불법이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한 여인이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자식들과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터키 국경을 넘어서 앙카라까지 와서 이란 교회에 출석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모습은요 이란한 성경으로 된 이 성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꼭 붙잡고 다니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정말 성경의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을 버려주고 비참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가슴에 품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수모임을 인도하는 순장을 위해서 훈련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빛과 소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개인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타락하고 강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복음으로 생명의 진원지가 되고 소망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